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계세요? 컴퓨터스고요. 속상해지겠다. 단가만 낮췄으면 좋겠는데. 20%고요. 15만 5천 원. 오래됐어요. 이거 오래되셨구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사신지는 오래되셨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을 해서 남편이 그걸 못 모르고 사서 조금 떨어지니까 또 다시 더 사고 또 조금 떨어지면 또 사고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조금 아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이렇게 낭무가니로 사지는 않죠. 그렇죠. 잘 아셨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우리가 살 때 뭘 보냐면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TV로 제가 틀어놨는데요. 차트를 열어놨거든요. 차트를 딱 이렇게 차트를 보면 시커먼 선 있죠? 시커먼 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시커먼 선이 뭐예요? 200일 선? 아니요. 이거 61선. 아, 그러니까 커튼터 저는 핸드폰을 보고 해서. 아, 그러셨구나. 그것도 핸드폰으로 61선을 좀 깊게 해놓으면 이 선이 있잖아요. 이 검은 선이. 이렇게 빠질 때는 주식이 계속 떨어져요. 추세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꺾이잖아요. 그럼 계속 이 방향으로 가요. 이게 뭐지? 이제는 조금은 알아요. 그렇죠. 이제 다음부터는 주식을 살 때는 61선이 위로 올라갔을 때가 산에게서 올 거예요. 이걸 이렇게 움직일 때 주가가 이렇게 하면 추세가 살았다고 그러고 또 추세가 꺾이면 계속 떨어져요. 또 추세가 올라가면 61선이 먼저 움직여요. 또 추세가 꺾인다 이렇게 61선이 쭉 빠져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단가를 낮으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많게는 2년 빠져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때 다 계속 산 거 조금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알면 돼요. 이제 느꼈잖아요. 이제 느끼면 다음에 벌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이제 이걸 모르냐 아냐 차이고 앞으로 주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다음에는 이거를 내가 존경해서 그동안 손해본 걸 복수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 게임주는 좀 안 좋아요.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주식이 참 공평한 게 뭐냐면 이 코로나 때 특수 얻어가지고 게임주들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풀리니까 어때요? 게임을 사람들이 많이 안잖아요. 밖에 나가서 야외활동을 이런 심리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게임주는 어느 또 영향을 받냐면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하반기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략을 짜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사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드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여기 바닥라인이거든요. 그럼 더 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서 좀 더 비중을 실었다가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못 버텨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계좌를 다른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비중을 늘리세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이제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어떻게 하냐면 다른 계좌. 계좌가 컴퓨터스에 하나 더 파서 여기서 한 이쪽에서 살 만큼을 사는 거예요. 새로. 왜 그러냐면 이쪽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는 거. 여기서 이거 올라가면 이거 팔아서 여기 좀 물량을 줄이고 또 떨어지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매를. 왜 그러냐면 저점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 더 실어놓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못 버텨요. 사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짝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잖아요. 이거가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아무리 늘려봤자 별 영향이 없어요. 시청자의 계좌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은데 저점이다. 그러면 다른 계좌를 이용해서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비중을. 그게 좀 더 함들에 가기가 좋아요. 이게 두 가지 요령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수익을 내면서 이걸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닥은 같은데 내가 비중을 10%를 더 샀다고 생각해도 이 주가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반등이 세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계좌로 이 종목을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 팔고 여기 또 이쪽 손해본 걸 팔고 이렇게 비중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조금 더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멘토님 저기. 언제 공격적으로 사냐. 이게 올라와도 어느 선에서 팔아야 될까. 그거가 한 시. 이건 일단 뭐가 중요한 거냐면 6만 5천 원짜리를 넘어가면 돼요. 6만 5천 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추세가 돌려요. 추세가 그러니까 6만 5천 원 정도의 전화 주셔서 그때 저랑 다시 한번 상담하시죠. 추세가 돌리는 데는 우회 방향으로. 네. 그때 돌릴 거예요. 사이클이거든요. 이거 월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이클을 봐야 돼. 사이클. 저점 나왔기.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런데 언제 어느 선에서 팔아야 되나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건 많이 떨어지면 주식이 정답은 아니지만 패턴을 보면 25%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간까지 올라오거든요. 이게 역사적 중간까지 오고. 그다음에 이런 저점은 여기. 이 머리 위까지 올라와요. 이 나인 있죠. 이 나인까지. 7만 5천 원, 6만 5천 원 넘어가면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실적이라든지 업황에 따라서 더 레벨업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갖고 있다가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응원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